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뜨끈한 국물 생각이 간절합니다 흰쌀해진 날씨에 풍질한 오징어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옵니다 몸통 양쪽에 칼집을 사선으로 대주세요 칼집을 내주면 오징어가 부드럽답니다 다리도 껍질을 제거해주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가을무는 쉽게 불러짐으로 조금 도톰하게 썰어야 합니다 오징어와 같은 크기로 나박나박 썰어줘요 단맛을 내줄 양파도 굵게 썰어주고 대파는 어슷썰어줍니다 칼칼한 맛을 내줄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 준비해줄게요 비교적 찰떡은 남은 양파도 굽게 썰어주세요 육수가 끓어오르면 깔끔하게 거품을 걷어내주고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무가 투명하게 익은 후에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양파도 넣어 5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 이제 다진 마늘과 대파로 맛을 더하고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이대로도 맛있지만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주면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오징어묵국이 완성됩니다 따뜻하게 데운 국그릇에 가득 담아 밥 한 그릇 뚝딱 말아먹는 가을 저녁 밥상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안끼 고춧가루묵국 고춧가루묵국 어떠신가요 꼭 한글자막 by 한효정